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젤렌스키의 우크라나가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공언하자 드미뜨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수도 KF야말로 역사적인 러시아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적들의 성명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그리고 풍자적으로 알아듣게 답변을 해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KF의 젤렌스키 추정자들을 바퀴벌레로 표현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KF 곤충관에서 사육된 바퀴벌레들이 끊임없이 크림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길들인 곤충을 부추겨 고기 찌꺼기 한 조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음을 사육장 주인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나 지도부가 크림반도를 말할 입장이 아니라면서 KF야말로 사실은 러시아 도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KF가 고대 루시의 수도, 러시아 지국 내 거대한 소러시아 도시, 소련 공화국 중 하나의 수도라는 역사적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KF에서 사람들은 늘 러시아어로 생각하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리에 돌려놔야 하는 것은 크림이 아니라 KF라는 것입니다. 우크라나의 민간 전력사 디텍의 CEO 막심 팀첸코는 전기 사정이 어려우니 국민들은 3-4개월 동안 해외로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주면 에너지 시스템의 부하가 크게 줄어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팀첸코는 중요 인프라 시설과 병원에는 여분의 전기가 있어야 한다면서 전력 소비를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팀첸코의 이 같은 발언으로 KF 지도부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그의 발언을 주어 담았습니다. 에너지부는 팀첸코와는 달리 현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통제되고 있으니 국민들은 나라를 떠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CEO가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디텍은 소셜 네트워크와 온라인 미디어가 공황 발언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팀첸코가 BBC에서 한 발언의 발취물도 살짝 고쳤습니다. 해외로 나가라는 말은 아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떠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에너지 전산의 투사다. 이런식으로 문장을 고쳤습니다. 주 독일 우크라는 대사로 근무했을 때 올라프 슈얼츠에게 화난 소세지라는 욕을 했던 안드리 멜릭은 지금 우크라나 외무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KF 본부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슈얼츠를 우습게 보고 마치 상사처럼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멜릭은 슈얼츠에 대해 우크라나를 위해 더 일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눈 내리는 풍경을 배경으로 티어스 차림으로 V자를 그리는 자신의 모습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젤렌스키처럼 얘들은 티어스가 기본 복장입니다. 그리고 KF에서 독일 연방총리에게 안부를 전한다면서 당신이 푸틴에게 전쟁을 끝내라고 촉구한 것은 알고 있는데 말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냐. 러시아는 힘만 믿고 시니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느끼게끔 최후 통첩을 날리라고 슈얼츠에게 지시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나를 겨냥한 에너지 학살을 멈치도록 당신이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KF의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오시니 독일이 공격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1월 21일은 우크라나가 2004년 오렌지 혁명과 2013년 마에단 폭동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국가공휴일 자유와 존엄의 날입니다. 젤렌스키는 아니나 다를까 연설로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러시아 군물 오크의 KF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마을을 침수시켜라. 통조림 캔으로 러시아 드론을 격투하라. 폭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작물을 심고 수확하라. 참호해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강의하라는 말들을 격정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아이들은 군대에 성금을 내기 위해 스마트폰을 포기한다. 세차를 하고 그림을 팔아 전쟁 비용을 댄다. 총상을 입은 소녀가 부상당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15킬로미터를 운전한다는 등의 정신병자 같은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연설문을 보면 호무맹랑해서 그러지 바보들에게는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합니다. 감성파리는 우크라나의 특깁니다. 국민들에게 최면을 거는 선전입니다. 젤렌스키는 그러면서 돈도 휘발유도 온수도 없고 전기도 없다. 그런 것들은 없어도 되지만 자유와 존업만큼은 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기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자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만큼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우크라나는 이미 전투 수행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수속기 F를 포함한 주요 도시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젤렌스키를 따르는 우크라나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추위와 배고픔뿐입니다. 이런데도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만 역사를 봤을 때 젤렌스키가 국민들을 옥쇠로 몰고 갈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몽골이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 러시아인들은 훗날을 도망했지만 우크라나계는 저항하다 몰살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안드리 멜릭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개 대사가 주제국의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모여고 죽는데도 왜 거의 제재를 받지 않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올라프 숄스가 그에게 무슨 약점이 잡힌게 아니고서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조자령 헝칼배듯 걸리기만 하면 아무나 비판했습니다. 한번은 디 링케당의 정치인 에지기 구일다르가 왜 전쟁이 났는데 당신 아들은 입대하지 않고 독일에 거주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멜릭은 그에게 침푸틴, 스탈린주의자,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하며 끔찍한 정치체력이라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평화를 위해 KF가 양보를 하는 게 어떻느냐고 하자 그는 꺼지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드리 멜릭의 이런 패악질은 독일 매체는 물론 서구 미디어에도 보도됩니다. 다른 서구 국가들은 제3자지만 독일은 당사자인데도 아무 자존심도 없는지 멜릭을 TV에 출연시켜줍니다. 독일이란 나라도 황당합니다. 멜릭의 발언은 외교관이란 신분으로 공개적으로 떠든거라 감출 수도 없습니다. 서구인들이 우크라이나의 환미를 느끼며 그들을 더 이상 도우면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들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됩니다. 서구 미디어보다 더 우크라이나의 굴종적입니다. 심지어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 진영이니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넉락한 얼치기 지식인들이 일개 사단 이상은 됩니다. 깡패나 다름없는 파시즘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어거지를 부리니 환장을 노릇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타르 토하에서 열리는 피파 월드컵에서 유럽 여러 팀들이 게이프라이드를 주창하는 원 러브 완장을 찾는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피파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축구와 LGBTQ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잉글랜드, 웨일즈, 벨기에, 덴마크, 슈이스, 독일, 네덜란드 팀은 주장이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한다면서 게이프라이드 완장을 착용하려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피파는 이에 대해 벌금은 물론이고 옐로우 카드도 발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타르는 중공과 사상 최장기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장 27년 동안 카타르는 중국 석화에 매년 400만 톤의 LNG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공에 공급하는 LNG는 카타르와 이란이 공유하는 노스필드 이스트에서 채굴되는 물량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